아이나비 RCB 레어 음성인식 기능 지원 현재 아이나비 RCB 레어 제품은 2월 5일 오전 9시 최신 펌웨어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음성인식 기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은 화면상에 보이는 마이크 아이콘을 사용을 하거나 함께 첨부가 되어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현 위치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의 작동이 굉장히 빠른 것을 보실 수가 있으며 경로 취소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기능들을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검색 서울역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음성인식을 통해서 통합검색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나비 RC비레어 제품의 음성인식 기능은 굉장히 편한 기능으로써 음성인식의 인식률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홈으로 디엔비 비디오 보시는 것처럼 음성인식 자체가 현 위치 굉장히 빠르게 음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딜레이 타임이 없으며 약 200만 단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정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능을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기능에서 현 위치 해당되는 기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이나비 RC비레어 제품과 아이나비 KC비레어 제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마하 보이스 기능으로써 아이나비 제품은 아이나비 RC비레어 제품과 KC비레어 제품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기능과 보다 다양한 사용 편의성을 통해서 기존의 제품들과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나비 RC비레어 제품에서 마하 보이스 기능을 사용하고 그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